아침 먹을 거에요 이렇게 먹고 오늘 미용실 예약해놔서 좀 서둘러서 나가야 되요 미용실 가려고 나왔어요. 오늘 날씨 엄청 좋네요 미용실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엄청 헤매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출구를 못 찾고 콧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휴지 샀어요 어? 카페가 생겼네 12G에 요약했다 네, 요약하셨습니다 네, 요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켓때문에 찍어봤어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아, 많이 영상에서 만나요 야 what a lot of people 아, 정말 멋진 놀이였어요 택배 기름장 아, 오늘 매우 좋았어요 오메 안 되어있어요 고마워 원피스 입어보면 할거야 원피스 입어보면 할거야 원피스 입어보면 할만한 인정 원피스 입어보면의 빅대 그 다음는 오래된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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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먹고 싶을때 배고파 도토리 먹고 싶어 도토리 먹고 싶어 도토리다 나 토토리아지 도토리아지 이름요? len 이거 뭐냐면 우린이 베이전 루카스가 차를 엄청 좋아해서 주말에 맨날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 오고 싶다고 해요. 다 가실래? 어. 루카스는 키가 작아서 아빠 무릎에 앉아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루카스가 혼자 운전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바꿀 건가봐. 안녕. 잘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같이 찍어봐. 오케이. 이건 나눠 먹었구나. 네. 셋이. 오더. 한 개 한 개 한 개. 오케이. 오더.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다. 맛있다. 오케이. 주문하면 이렇게 기차를 타고 초밥이 와요. 이거는 엥가와라는 건데요. 불에다가 살짝 그을려서 구웠어요. 위에 유자와사비를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건 아디고요. 이거는 타이구, 이거는 캄파치. 저는 이렇게 시켰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흰살 생선이랑 미림 생선들을 되게 좋아해요. 바브리 엥가와 너무 맛있어서 또 시켰어요. 아, 이거 갖고 싶다. 아니, 이거 갖고 싶다. 하이의 이 여지 아리야 이것 봐 예쁘지 돌아보래 아빠가 여기도 이렇게 블랙사이드 이거하고 이거하고 진짜 음악이 자기를 몸 범치게 한대 사주보네 뭐하는거야? 가스 하지마 이거 이뻐 이거 사 바이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